좋아요, 구독 네, 오늘이며 헤드라인입니다. 현대차, 현지 법인, 인도 증시 사상 최대 4조 규모 IPO 추진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자동차가 인도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주가가 장 초반부터 뛰었습니다. 최근 주주환원 정책 역시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었는데 현대차 소식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우선 제가 현대차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 제가 2주 전쯤에 현대차 혹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던 게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는 자동차 섹터의 세 가지 이벤트를 좀 기대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인도 IPO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인도 IPO가 좀 본격화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트리거 역할을 하면서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가치만 하더라도 인도 쪽에서 33조에서 40조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상장을 통해서 약 4조 정도를 좀 더 조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시점이 약 9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의 뉴스플로우는 살아있고 그때까지 계속 인도의 법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인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판매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한 2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루티 스즈키라는 기업이 물론 점유율이 가장 커요. 약 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인도와 일본의 합작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2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2위와 3위 약간 비등비등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인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순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가 판매하는 대수라든지 판매량을 보면 인도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100만 대를 좀 못 파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를 보면 현재 IPO 조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을 통해서 다시 현지에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서 높일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인도 쪽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예시를 좀 드려보시면 확 와닿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시총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를 좀 질문 드려보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가 약 2천억 원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천조고 그리고 코스닥이 400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 중시 같은 경우에는 5,500조입니다. 시총 규모가 좀 우리나라보다 2배가 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인도 시장에 몰리고 있고 그 이유는 인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서 성과를 내는지보다는 좀 두식이라는 게 사실 현재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지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현재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현대차가 인도 IPO 법인을 좀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한 19% 그리고 낙관적으로는 30%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공격적인 리포트가 발행된 것을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금 우리는 인도 IPO 그러니까 인도 쪽에 대한 성장성을 계속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IPO 감안했을 시에 거의 30% 정도로 추가 상승 역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인도에서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하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인도에 계속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인도 쪽에 최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 음식료 기업 중에서 롯데웨어 푸드가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지금 그 종목이 잘 움직였던 이유가 인도 시장에서의 고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인도 시장이 현재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인도로 진출하게 되면서 앞으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도 쪽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도를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세계 1위 인구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젊습니다. 중이라고 할 수 있는 평균 쪽이 27세, 28세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젊은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내수라든지 혹은 자동차, 가구, 굉장히 내수 판매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출산율도 2.0이에요. 결국 2050년, 2060년으로 갔을 때 인구수와 17억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인도의 중산층 가구 수를 보게 되면 가운데가 굉장히 뚱뚱해집니다. 가운데가 왜 뚱뚱해지는 게 좋냐라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인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10만 원, 20만 원 가구를 팔더라도 이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인도의 중산층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팔 수 있는 물건들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동안 잘 팔리는 게 인도 시장에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시장에서 좀 비싼 감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중산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동차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있는 현대차그룹 쪽에서의 경쟁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재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그룹 쪽에서 가장 큰 기회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그동안 현대차그룹이 중국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굉장히 줄여 나갔는데 이를 대체하는 요인으로 인도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보품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부분들을 인도 쪽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매출이 좀 이제 맞춰지는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도 같은 경우가 친환경 정책에 계속 발을 넓히고 있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결국 관련했을 때 전기차라든지 혹은 BYD, 테슬라 결국 이들 기업이 인도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대가 비싸다입니다. 물론 인도 정부에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혹은 인프라 확대 다양한 방안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전기차 가격대가 좀 높다라는 점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 쪽에서의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결국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 속 안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에서의 기회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좀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 인도 그 자체를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중 그 전까지는 자동차 중에서 현대차 혼자만 잘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가장 수급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 반도체였고 그 다음이 현대차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약간의 지지부진한 상황들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자동차 그리고 현대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이벤트 첫 번째는 인도 IPO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조지아 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까지 열리게 된다면 보스턴 다이네믹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관련했을 때 미국 쪽에서 상장을 진행을 하게 되었을 때 현대차가 받을 수 있는 밸류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료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현대차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앞자리 수가 2에서 3으로 가는 구간대에서 좀 저항이 살짝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징성이 굉장히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자동차 부품주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지난주부터 다시 한 번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부품주들 역시도 어제 서연이화 혹은 화신 굉장히 대다수의 부품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는 자동차가 움직였을 때 부품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형식이라고 해서 완성차가 1%에서 3%가 움직이면 부품주는 약 10% 정도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던 반면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와는 별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부품주로의 쏠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와 비슷한 흐름들 혹은 이를 뒤따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부품주들 어제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리에서 계속 따라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화신, SL, 서연이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부품주들 3대장이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화신이라든지 SL 같은 경우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쪽으로 진출함으로 인해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한 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